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그지같고 꼬로만 정말 어쩌면 했네했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자기는 죽어도 절대 애 안 낳겠다고 내 영혼까지 확 질밟아 놓더니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애를 낳겠다고? 야 너 뭐냐? 혹시 딴 놈이랑 했냐? 원제 이제 와서 딩크를 해제하자는 마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 다 84년생 4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이 문제 때문에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도대체가 저는 말이죠 이 여자의 마음을 진짜 하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? 솔직히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걸 따지는게 웃기지만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런 저를 쫌핑이라 부르며 오히려 제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아니 저는요 약 6년 전이죠 아니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아이 하나는 반드시 꼭 낳아서 키우자라는 주의였고 당시 여친이었던 저희 아내는 절대적인 딩크를 원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도 싫고 커리어도 이룰 수 없다면서 차라리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애는 안 낳을 거라고 말 그대로 결사반대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 대립으로 진짜 오질라게 싸웠죠 나중에는 이별 위기까지 왔는데 그냥 제가 아이를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결혼을 했고 물론 저도 사람인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?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결국에 다 시간이야기라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말이죠 제가 괜찮은 게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대충 짧게 쓰는 거지 그때 당시 제 마음을 꺾는 일 우리 부모님을 설득했던 일 등등등 정말 고난이 많이 있었고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포기를 해서 그런 건지 그 이후로 결혼하고 난 뒤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목에도 썼듯이 아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기를 낳고 싶답니다 그 어떤 티도 내지 않았고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요 아니 정정합니다 낳고 싶다가 아니라 낳을 거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야 진짜 이게 뭔가 싶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그래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? 너 애 낳는 거 죽어도 싫다던 사람 아니었냐?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더 늦으면 정말 못 나을 거 같아서 그래 이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? 제가 이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도 나으려면 어떻게든 나을 수는 있겠죠 저희 누나도 둘째를 마흔이 넘어가지고 낳았거든요 그러니 이 출산이 그렇게 막 비현실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사람이 정말 달라 보이고 실망하는 걸 넘어서 진짜 그냥 사기를 당했다라는 기분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저한테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쪼잔해 남자가 라며 되레 지가 화를 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쫌팽입니까? 결혼하기 전에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꼭 나 키우고 싶다던 저의 그토록 간절했던 소원이자 마지막 소망을 온갖 논리를 다 앞세워가며 사람을 박살낸 것도 모자라서 결국 애정에 대한 의심까지 휘두르며 사람 영혼을 짓받더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바뀌었다 더 늦으면 정말 못 낫는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살아온 그 시간들이 농락당한 느낌이고 배신감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지금 뭐냐? 나는 말이지 내 손을 오직 너 하나 때문에 아니 너를 위해서 내 그 마음을 다 잘라내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인데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소리 들었는지 너 기억도 안 나냐?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너한테 다 맞추라는 거야 뭐야? 네가 어? 이래도 돼? 내가 어?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장난감이야 뭐야? 딱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확 질렀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듯 아니 자기 진짜 이상하다? 애를 그렇게 원했으면서 내가 낳겠다 낳아주겠다 하면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쨌든 난 꼭 낳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제발 쫌팽이처럼 사람 피곤하게 굴지 마라 이럽니다 여하튼 그래요 저는 절대로 반대인 게 낳겠다면 낳겠다면 좀 더 빨리 낳아 키웠어야지 도대체 지금 이게 뭔 꼬라지인가 싶어요 하다 못해 지금이 아니고 한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제 마음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뀔 수 있는 겁니까? 여러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그래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지 아주 천천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마누라 말이다 딴 새끼랑 피임 안 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저러는 걸 수도 있다 이거요 즉 임신을 해버리면 네가 임신시킨 거야 이렇게 말이지 끌 끌 끌 헐씨 대댓글 와 나 글 읽으면서 속으로 뭐야 뭐야 왜 저래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 댓글 보니까 뭔가 확 와닿네요 아 진짜 이거 아니야? 헐 2번 이미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날짜 맞추려는 느낌도 들어요 2번 크크크 84년생이면 마흔이니 내년에 애를 낳는다 쳐도 애 초등학교 입학하려면 40대 후반 곧 50이죠 저 미친 여자가 여지껏 딴 끌하고 세월만 쳐보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애를 낳자고 하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았나? 미친 거 아니야? 3번 애를 낳든 말든 네 자유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세요 나는 너 때문에 아빠로 살아갈 마음 다 접은 지 이미 오래고 이제는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키울 거면 너 혼자 나와 키워라 그래도 내가 정자는 제공을 해줄게 근데 아이를 낳고 키움에 있어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과 희생은 절대적으로 네 몫이다 진짜 욕 나오네요 이기적인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 여자는 그걸 넘어섰어요 4번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노사는 산모와 아기한테 되게 위험하고요 또 태어난 아이도 그래 자기 부모 늙어있으면 되게 싫어해 뻔하네 이제 애 핑계로 전업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이거 레알이죠 정답입니다 제 주변에서 여럿 봤어요 헐 10번 나이 마흔의 초산이면 말을 말자 그냥 님도 싸우지 말고 그냥 이제 나도 나이 때문에 낫기 싫다 이렇게 고통 주세요 똑같이 11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가치관이랑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처받고 허탈하다는 사람한테 쫌팽이처럼 사람 피곤하게 굴지 말아라 말을 겨우 이따구로 하는 건 그냥 미친 개 사이코죠 남편을 자기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면 조심스럽게 상대방 의중을 먼저 물었어야 하는 거고 결혼하기 전 딩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니까 만약 상대방이 지금처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수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고 결혼 전에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둘이 뭐 같은 생각이면 또 모르겠는데 저렇게 지 혼자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내야 쓰레기지 12번 이런 말 하는 거 쓴 이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닌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뜬금포로 통보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사람 피곤하게 하지마 이 부분에서 되게 다급하다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뭔가 있는 거야 13번 애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났으니 진짜 개빡치겠다 남편 의견은 존중하는 게 뭐야 그냥 개무시만 하다가 그냥 지 마음 달라졌다고 갑자기 또 통보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랍니까 아우 정말 오만 장이 다 떨어진다 야 인생 선배가 너한테 진심으로 조언한다 저 여자 손절해라 이러다가 네 남은 인생 정말 다 말아먹는 거야 이 자식아 저 여자는 네 인생에 그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여자여 그리고 만약 네가 아직도 아이를 원한다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살면서 애를 낳아라 이거여 15번 내가 이래서 같은 여자여도 2030들이 맺히는 그 비혼, 딩크 이런 거에 큰 의미를 안 두는 거야 아니 안 믿는 거예요 왜? 걔네들 다 지가 했던 말 어기고 살거든 나이 처먹으면 이게 맞죠 그렇게 쳐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황렬 나더라고 I am no 신뢰예요 이 미친 것들아 이거 좀 수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이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좋게 얘기해야지 나 미안한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하다못해 설득을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약속인 거죠 아무튼 이게 너무 급한데 수상해? 했나? 했구만? 감사합니다